이멘 여동생이 여기 온다고 했는데 지금 막 도착했대요 그래서 내 아이가 오와 한국어 언어hythm 코인들 옥토부스도 제가 여기 이집트에 올 때 이멘한테 꼭 가고 싶은 장소를 하나 부탁한 게 있었거든요 한 3년 전인가? 여기 이집트 스웨즈 운하에 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엄청나게 큰 배가 하필 이 스웨즈 운하에서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드라군 길막 하듯이 그래서 다른 배들이 여기를 아예 못 지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루 막는 데 비용이 158억 원이래요 역사적인 길막 사건으로 기록에 남았는데 한번 오늘 그 스웨즈 운하가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맨이 지금 전화를 해서 오늘 가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물을 마시나요? 프리미어 프로 뭐? 포토샵? 네 프로페셔널 넌 아프리카가 5분 후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차량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도 모든 것들도 여행이기 때문에 여기 이름은 port 사이 port 사이 하이 하이 아랍의 언어로는? 근데 지금 이 한국의 이집트의 이름으로 이름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미소라는 이름이 있구나 작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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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움직여요 지금 움직여요 이 수이지 온화가 있기 전까지는 저 밑에 대서양으로 해가지고 거의 만 킬로를 돌아갔어야 됐대요 엄청 돌아가서 가는 거죠 저 먼 거리를 다 돌아서 아프리카를 찍고 가야 되니까 이건 큰 거 이게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도착할까요? 근데 여기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그럼 치우면 되지 않냐 이게 크기가 20만 톤 짜리여가지고 땡겨질 사이즈가 아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한 일주일 정도 막혀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배들이 그동안 진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실제로 우리나라 배는 46년 만에 이때 돌아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근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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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진짜? 이건 일반 이집트 아니 그럼 어디 가시죠? 연공이 있었는데 그녀는 훌륭하고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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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녀는 그녀에게 그녀는 멤버들의 그런가 어떤걸 사용하는 이 맨 여동생이 여기 온다고 했는데 지금 막 도착했대요. 그래서 내 아들아가 오세요. 이 한국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소금산에 가려다가 안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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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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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이콜아 한국 드라마 사이 진짜? 아멘 아이콜아 그리고 저의 연구의 첫 번째 학생 학생 아니면 학학자는 willst 沒有 학습지 없는 일 치연 훕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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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훕 whether each fish dan we глan 정말? 제가 영상에서 를 먹은 영상이 있었는데 한국 스타일인데 롤라엘 근데 롤라엘이 진짜 맛있어 뭐지? 정원 처음에 롤라엘이 처음 먹어도 못했어요 근데 이 롤라엘이 진짜... 너무 영광 디나! 디나 빨리 와라! 디나! 잘 지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잘 지냈어요. 저도요. 너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지? 우리 모두 다 지냈어요. 빨리 끝냈어요. 네, 택시를 마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 지냈어요?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있는 곳이 있어요. 왜 이곳이 있는 곳이 있어요? 좋아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소금산입니다. 여기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곳이 있어요! 밖이 wasp-punch 빠지네요. 너무 어려워. 여기에서 이곳이 있어요. 저쪽도 보세요. 왜이렇게 대단해? 정말 미션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소금산입니까? 네. 이리 와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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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누구도 먹고 있는거에요 너무 좋네요 아! 내가 음악을 넣어야죠? 우리는 음악을 넣어요 오! 너희가 같이 가는구나 이야, 나 갈 때를 아네 이 친구들이 이 시각은 8년이 어린이네요 어느 곳에서 그냥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이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이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이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한국에서 이 시각은? 아직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은 정말 시각입니다 아주 유니크 여기가 피시 마켓인가봐요 오오오 헬로오 아아 사와네, 사와네 사와네, 사와네 아, I have this strip, it's okay 오, I can feel the smell, fish smell 야 빈을 먹으러 가게 이 빈을 먹으러 가게 당연히 와, 빈을 먹으러 가게 와우 와우 한 명씩 한 명씩 와우 와우 이것들라 그치 아우 이 과정한 시간은 지금 사용할 수 있어 아, okay 아이들을 사람은 아마도 어, 맞아 yani 오우 박수 오우 dio차 간장을 오우 abdominals 그 사람? 와우 szybles 헬라 하늘 앞에 이런 마을? 아니, 특히 다른 사람은? 제 말은, 영역이죠.... 영역? 합판이 없는 아 инструмент 이 면수는 1개 이상은 전혀 사용해요 영역이 없는 사람은 유용한 식사입니다 정말 좋은, 정말 strong 맥시겠는거죠? 그래서 biznes antim을 mountain에 먹을 수 있어요 아, 이제 해belt기 때문에 왕수수의 지인물을 두개의 심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네 네 오우 네 몇 값이? 20% 20% 여기가 다국을 먹어요 네 네 그냥 우리도 길을 가면 네 여러분의 사랑을 위해 오늘의 사랑은érie 나는 오늘의 사랑을 보게 될 because 오늘의 사랑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내 사랑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랑은عrawdека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랑을 위해서 아무거나 그 사랑을 보게 될 것 같면 나는 이 사랑을 Tyler은요 나 정말anny 정말 사랑을 보고 오늘의 사랑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리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은 맛있게 생겼다. 오오오오오. 립이 쇼핑몰. 이다에 있는가, 여기 먹어야겠다. 오오오오오. 이 전에는 안 좋아하지 않았다. 어떻게 먹는다? 네. 아, 바라로와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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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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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밥 먹어야지 고소해요 진아 오기 전에 다 먹겠네 하지만 레몬 레몬 완전 레몬 레몬이야 sync 들으세요 굿?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게 22니까 600원이야 600원 와 진짜 싸다 이제 저녁을 좀 먹으러 갑시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택시 할義니까? 응 진짜 이여다 근데 정말 쑥bnb 진짜 어려워 그냥 싸우고 싸우고 싸우면서 고 tint에는 어묵 또 어묵 지금 너무 어묵 이제 어묵 애들에게 미 ein bisschen 싸우러 왜냐면 그들들은 가까우라도 싸우러 모든 게 아껴 사진이랑 화장도 paying 수 없는 makeup and skin care and everything even skin care yeah she buy a lot of it gorgeous skin care i like the vibe here yeah i can hear this wave sound yeah the sea the sea yeah it's from here i think there it's there we can try it but it is really top secret it means you really bad that find somewhere yeah i know him i know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직도 찾을 수 없는데 믿음을 믿음 이는 린비야 이는 린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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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않지 린비야 아니요 린비야 이는 린비야 이는 린비야 이 린비야 이 린비야 이 린비야 이 린비야 이래요 여기 여기 그곳은 바다다다 이 곳이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리고 네 리트에 네 리트에 있어요 여기 산은 바다다 보단 이렇게 가득한 밑에 있는 산은 강아지에는 나ㅂ 버릇 잘 보단지 마지막에 여기? 여기?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너무 귀여워요. 솜사탕 알아봐 주셨다. 디나, 이걸 어떻게 먹어야지? 이거? 네. 아, 가족들과 함께 먹어야지.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니요. 이민은 항상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네, 네. 제 엄마와 아버지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설탕을 먹기 시작합니다. 정말? 정말, 가족들과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민이. 그냥 이민이. 이민이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이민이 먹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이 분이 맞나요? 네. 이 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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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있는 분이 맞나요? 네. 아마 학생들은 이런 분들에게 되게 구성적이네요. 네. 어떤 분이 맞나요? 다른 분이 맞나요? 그녀는 한국인아고 그녀는 학생들에게 엔창이 한국인아고 그녀는 학 학생들에게 제가 참고를 받을 때를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쉬운 시간을 받았다 정말 쉬운 시간을 받았다 정말 쉬운 시간을 받았다 이게 뭐지? 뭐지? 큰 불이 왔다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아! 크래슬람리아! 크래슬람리아! 정말 유명한 영화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만났다 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만났다 그의 삶을 만났다 내 삶을 만났다 아 네 그들 우리 항상 그들을 만났다 정말 만났다 나는 그의 삶을 만났다 그의 삶을 만났다 나는 그의 삶을 만났다 그들이 저의 삶을 만났다 네, 그래 내가 이 삶을 만났다 네, 여러분 나 어떤 삶을 만났다 전날 내가 봤을 때까지까지는요 전날 끝이 영광을 때가 다가서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왜? 가야하니? 아주 아름다운 얘가 정말 아름다운 우리처럼 왜 우리가 아름다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아니 아니요 이 정도는 사야할 때 그 게임이 그 게임이었는데 그치 왜 이 사람은 50, 60? 40%? 40%? 40%? 40%? 40%? 나에게 뵙지 못하자 이름은 Kobulim 뭐? 한국은 사실지 않았나? 근데 중학교에서 이 여자는 한국 드라마에서 그가 내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일찍 매일 일찍 그래서 클라우드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한 한국의 경험 심사 샘스 샘스 한국과 사랑하는 거입니다 어떤 시풀 수업을 ordered? 시풀 수업 시풀 수업 맛있어 여러분이 즐거운 거에요 매일 정말 잘 만났어 가사하니 와이파 안녕! 안녕! 안녕!